2대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의료계가 뉴욕시와 주에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해 두 법원이 모두 지난 14일 의무화 시행 잠정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2일까지 일시적인 중단으로 법적 효력이 없어 뉴욕시는 예고한 대로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이래 뉴저진의 최소 6개 학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보건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나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 최소 20명이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제출해야만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윤여정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영화 미나리에 함께 출연한 스티브 연을 비롯해 조 바이든 대통령,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자친구와 크로스컨츄리 트립을 떠났다 실종된 롱아일랜드 여성이 실종되기 몇 주 전 유타의 한 국립공원에서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4일이었습니다. 14일에 뉴욕시와 뉴욕주 모두에서 의료계 종사자들이 사실 뉴욕시뿐만 아니라 뉴욕주에서도 백신 접종이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계 종사자들이 우리에게는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법원에다가 이를 중단시켜줄 것을 소송을 했습니다.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14일에 이 법원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재판에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우선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시적인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뉴욕주 대법원이 14일에 뉴욕시의 의료종사자들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에 대해 잠정 보류해라 이런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업스테이트 뉴욕의 연방판사도 이건 뉴욕주와 관련한 소송입니다. 같은 날 14일에 종교적 면제에 대한 권리를 두고 의료종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백신 접종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 이런 판결이 14일 같은 날 두 군데서 모두 났습니다. 이제 먼저 뉴욕시를 볼게요. 뉴욕시에서 이런 판결이 나자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 그리고 뉴욕시 모두 다 이번 명령은 우리에게 유리한 거다. 우리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둘 다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일에 일시 잠정적으로 중단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언제까지냐면요. 9월 22일까지예요. 그때까지만 중단해라. 왜냐하면 9월 22일에 재판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날 공식적으로 재판이 열려서 그것을 어떻게 의무와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는 잠시 중단을 해라라는 보류의 입장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2일이고 뉴욕시 같은 경우는 9월 27일부터 의료계 종사자들이 모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되거든요. 27일까지니까 한 5일 정도 전까지만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22일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드블라주 시장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거는 22일까지고 그거 상관없다. 어쨌든 27일은 나는 5일 뒤인 27일부터 시행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진 거는 실질적인,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그래서 만약에 22일에 재판에 가면 뉴욕시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번 의무화 시행에 있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드블라주 시장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의무화 시행에 대해서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자 이제 뉴욕시 공무원들이 뉴욕시 공무원들이 이번 의료계 종사자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무화 조치를 하는 겁니다. 모든 병원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다 그러니까 뉴욕시 공무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계 종사자인 뉴욕시 공무원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노조인 37지구 노조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노조원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고용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백신을 맞고 안 맞고가 고용을 하느냐 아니냐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령으로 인해서 법원도 이에 동의한 거다. 본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에 힘을 입어서 노조원들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노조 측에서도 이번 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인을 보낸 거다. 일시적으로 어쨌든 중단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또 뉴욕시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냥 이게 법적인 효력도 없고 이게 완전 판결이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블라주 시장은 강행하겠다. 27일부터는 무조건 뉴욕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들은 다 백신 접종을 해라라는 거죠. 물론 예외 조항도 뒀어요. 뭐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아니면 뭐 의학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예외 상황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주에서도 이제 소송이 있었죠. 이게 뉴욕주에서 소송한 거는 뭐냐면 에누료 쿠오모 전 주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18개월 동안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의료 정책에 있어서 코오모 전 주지사가 너무 독단적으로 이것을 지배해왔다.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의료계 종사자들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영웅으로 미디어에서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칭송했던 같은 미디어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진은 사회적으로 배제돼야 하는 마치 버림받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뉴욕주 정부는 백신 의무화 지침이 어떤 두려움과 비합리적인 분위기에서 기인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리고 뭐 그런 걸 너무 우려해서 이런 걸 한 거지 실질적으로 근거 없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 백신은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약속한 것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다. 백신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을 거부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뉴욕주 법원도 이제 뉴욕주 연방법원에서도 일시 정지를 내렸죠. 그런데 호쿨 주지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15일에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는 특히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결정을 절대 처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뉴욕주도 이 의무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걸 이 주지사도 그렇고 뉴욕시장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강렬하게 강렬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반 재판에서 만약에 이제 재판을 앞두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재판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병에 걸렸거나 무슨 사정상 내가 재판에 참석할 수 없으니 잠시만 이 재판을 연기해달라 좀 이게 잠시 그 과정을 조금 홀드해달라 라고 할 때 그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잠시 중단해라라는 게 뭐 마치 이제 의무화를 못할 것처럼 사람들이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 효력도 없고요. 재판에 앞서서 잠시 그냥 이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잠시 홀드해 준 거예요. 그때 재판까지는 우선은 시행하지 말고 임무화 시장하지 말고 잠시 홀드하고 있어라는 거지 이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2일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시 계약 첫날에 83건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어제 뉴스였었나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 33명이 학생이었고 50명이 교사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뉴저지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는 한 최소 6개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학교 이름이라든가 감염 경로 이런 정보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애틀랜틱 카운티에서 2개 학교 그리고 컨벌랜드 모리스 맘머스 유니언 카운티에서 각각 1개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제 뉴저지 주 보건 당국에서는 코로나 검사 실시 후에 양성 판정을 받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규모라고 밝혔어요. 뉴욕시보다는 훨씬 적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격리 여부나 방역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그리고 한 카운티 내에서 거의 한 개 학교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고 전체 뉴저지에서 한 20명 정도라고 하니까 크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면 수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음 소식은 오는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라라는 연방이민 서비스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제 그 영주권 신청하려면 그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이 신체검사 받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한테 제출해야만 이 신체검사 증명서 I-693이라고 하죠. 이거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체검사할 때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단 예외사항을 좀 뒀는데요. 접종 가능형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죠. 앞으로는 그게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백신 접종을 그래서 못 맞을 경우 이렇죠. 그리고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할 경우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외사항은 있지만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전부 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해마다 이제 타임지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뽑죠. 올해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15일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윤여정 씨가 들어갔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조연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윤여정 씨가 여기에 포함이 됐고요. 스티븐 연두 같은 미나리에 이제 출연했던 배우죠. 스티븐 연두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뭐 조 바이든 대통령 팀쿨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 뭐 해리 왕자 마클 매건 뭐 그 부부 또 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인에는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분야들이 좀 나눠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타이탄이라고 하는 거물 뭐 이런 타이틀로 이제 들어간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 부분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는데 다릅니다. 윤여정 씨는 이 타이탄스에 포함이 됐고요. 스티븐 연은 아티스트 부분에 이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 다르다는 거 한국 배우로는 이제 최초로 사실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아시아 배우로는 그 사유나라 1957년에 일본계 이제 배우가 받은 이후에 64년 만에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들을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윤여정 씨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정말 굉장히 본인 인생에서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얼마 전에 롱아일랜드에 사는 여성 굉장히 22살밖에 안 된 그리고 23살의 남자친구와 함께 그 크로스컨츄리 트립을 떠났었죠. 밴을 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운전해서 그런데 이제 여성이 실종이 됐고 그 엄마가 실종된 딸을 신고를 했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줬죠.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약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전해드릴까요. 뭐 그전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보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22살의 롱아일랜드 출신의 여성 이름이 가비 페티토 이게 가브리엘을 줄인 말이죠. 가비 페티토 그리고 이제 페티토하고 동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남자친구죠. 23살의 브라이언 론드리 이렇게 두 사람이 지난 7월에 밴을 타고 크로스컨츄리 트립을 떠났고 지난 8월 30일에 거의 두 달 만에 이제 와이오밍에 있는 한 국립공원에서 마지막으로 이 엄마에게 딸이 문자를 보낸 후에 그 딸인 페티토는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1일에 남자친구인 론드리는 그 본인들이 타고 갔던 밴을 직접 몰고 플로리다 집이 있거든요. 플로리다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9월 11일에 이제 이 여성의 어머니가 딸을 실종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15일에 뉴욕포스트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이제 그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유타에 유타주의 한 국립공원에 있을 때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경찰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경찰 보고서가 남아있는데 그 보고서를 뉴욕포스트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찰 리포트를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8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종되기 한 10 4 10 한 8일 뭐 이 정도 전이죠. 그 8월 12일 오후 4시 30분경에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갔더니 이제 벤이 있고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당시에 그 동네에 이제 편의점에 근처에다가 본인들의 이제 그 벤을 세워두고 한 사람은 벤 안에 있고 한 사람은 바깥에 있어요. 그 벤에 있었던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밖에 있었고 남자친구가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벤을 그리고 안에서 두 사람이 이제 전화로 서로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이제 싸운 거예요. 막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출동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출동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여성이 페티토라는 여성이 이 남자친구를 때리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성을 밖에다 두고 본인은 벤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여성이 못 들어오게끔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경찰에게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그 리포터 내용을 좀 보면 출동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지난 며칠 동안 긴장감이 되게 높게 유지됐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며칠 전부터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페티토가 경찰한테 남자친구가 자기만 남겨두고 벤을 몰고 가버릴까 봐 두렵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 두 사람 사이에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이 여성 페티토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같다. 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남자친구 몸에는 스크래치 자국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아니었나 봐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큰 상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보기에도 뭐 이게 그냥 심각한 막 범죄로까지 확대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냥 그달 밤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남자친구인 론드리를 위해서 호텔방을 구해서 그 호텔방에 머물게 했고 여성은 자기는 그냥 벤에 머물게 했다고 해서 벤에 머물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날 밤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 때 두 사람은 모두 본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약혼을 했고 이제 곧 결혼할 거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뭐 범죄 혐의로 서로 기소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누가 체포가 되거나 이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두 사람 다 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모두 이제 그 여성이죠. 패티토에게 심각한 불안 증세가 있다라고 이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불안 증세 때문에 서로 다툼도 있었고 아마 이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연인들끼리 싸움이 정도다라고 봤고 경찰은 최대한으로 둘을 그날 밤은 그래도 좀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희한한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8월 30일에 이제 마지막 문자가 왔고 9월 1일에 이 남자친구는 벤을 몰고 플로리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플로리다에 본인 부모의 집이 있었죠. 거기를 들어간 다음에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맨날 그 앞에 서서기는 것 같아요. 나오지를 않고 유일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가끔 무슨 부모가 입장을 밝히거나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종된 여성의 어머니는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얘기해달라고 이 남자친구한테 한 두 번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답이 없었다. 지금 아무도 이 남성 그 남자친구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래서 모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여성 실종된 여성이 그냥 단순 실종이라면 경찰이 강압적으로 이 남자친구를 조사할 수 없겠죠. 그냥 근데 만약에 이 여성이 뭘 어디 상해를 입거나 만약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된다. 이러면 아마 남자친구도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경찰도 그냥 그렇게 남자친구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죠. 남자친구가 그냥 혼자서 밴을 물고 돌아왔다라는 것. 뭐 싸워서 그냥 남겨두고 혼자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 남겨진 지금 여성이 실종된 상태고 뭐 그런 단순한 싸움 관계로 인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된 건 모르겠고 어쨌든 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경찰 리포트에 남아있었다라는 보도를 오늘 뉴욕포스트가 했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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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